어떤 방송 즐겨보세요? 저요? 그 뉴스나 다큐멘터리 위주로 잊고 있었던 여성성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에이 방송용 말고 진짜 모습이요 아니 그걸 내봐야 돼 아직 바쁘니까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딴 데! 딴 데 가세요! 딴 데! TV 보는 모습 촬영해주시면 푸짐한 선물도 드리는데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보는 모습을 녹화한 후 업로드하면 응모 끝! 새롭게 선보이는 프로그램 작정하고 본방사수에서 당신의 TV 보는 모습을 기다립니다 작정하고 본방사수의 TV 리액션 이벤트 꼭 본방사수 하세요